한국전쟁 한국전쟁 우리는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실은 늘 가까이 하고 삽니다. 한국전쟁, 6.25전쟁 언제든지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에 그래서 전쟁이 익숙합니다. 전쟁이라는 용어가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요즘은 일본과 경제전쟁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여러 가지 전쟁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의 삶이 전쟁입니다. 그렇죠? 직장생활 전쟁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심각한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모든 과정이 전쟁입니다. 입시전쟁, 취업전쟁,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사랑과 전쟁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전쟁이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 전쟁에 피하면 부부관도 그렇고 사회삼도 그렇고 신앙도 무너지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뭐냐?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싫든 좋든 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된 모든 사람은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 없고 이 전쟁을 해서 이겨야 합니다. 사탄이 에덴 농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리고 원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전쟁이 이루어질 거냐? 뱀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이 싸울 것이다. 뱀의 자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뱀의 후손은 마귀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싸울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지는 몰라도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마귀의 후손들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때 들끓는 게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마귀가 헤롯 왕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못 죽이니까 그 나이 비슷한 두 살 나이의 남자들은 다 죽입니다. 그들이 천번째 순교자죠. 다 죽입니다. 마귀는 일단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면서 마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세가 마귀를 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사악한 자라 패배했으면 물러가야 되는데 여전히 사악한 짓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또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대개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전략을 보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생각으로부터 들어옵니다. 나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특히 두려운 생각을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이고 능력이고 절제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꾸만 우리에게 불안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죄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된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는가? 이 생각을 자꾸만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건 마귀의 통로인 줄 아십시오. 또 하나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해방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마귀가 광병한 천사같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집어넣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깨어있어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 그 사상 때문에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 때에 잘못된 것에 미혹을 당하면 영이 망가집니다.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또 마귀가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직접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을 줄 때도 있습니다. 엽기에 보면 엽이 온몸에 악창이 나고 온몸이 고통 가운데 기와 짱으로 자기 몸을 긁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엽에 생겨진 병만은 마귀가 준 겁니다. 또 마귀가, 마귀 사탄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역량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신문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그러면 믿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갔습니다. 요즘은 신문, 방송 이런 것에 보도가 돼도 가짜가 꽤 많습니다. 가짜는 아닌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전략도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귀에 술수도 많고 여러 가지 술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는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잠도 못 자고 두려워 떠오는 애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다행히 회복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마귀가 그런 걸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도대체 마귀가 왜 사람들을 공격할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패배한 마귀가 왜 사람들을 공격할까? 이스라엘 전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진리는 아니고요. 전설에 이럴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을 들었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가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로 번성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되겠다. 내가 그 일을 쓰는데 사탄을 대신해서 더 아름답고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서 영원히 행복한 곳을 만들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마귀는 쫓겨나면서 나는 버렸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행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를 기다렸대요. 그래서 사람을 만든 다음에 유혹했대요. 그때 넘어오더래요. 왜? 내 편 만들려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나를 쫓아내서 사람하고 만들면 잘 될 줄 알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면 하나님의 마음도 쓰러질 것 같아서 아파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대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회유할 줄 알았대요. 야, 너 능력 있네. 그러지 말고 내 앞에 와. 내가 너 목 잘 던져줄 거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권세도 주고 불량도 줄 거야. 이렇게 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갖고 계속 사람들을 공격한대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과 돈전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어떤 모양이든지 영적인 전쟁이 있다. 사탄 마귀를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를 어떻게 공격해오느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해 보면 니에미아와 유대인들이 성벽을 제거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방해꾼들이 막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 공격하는 말들이 아주 가슴을 찔러요. 그 공격하는 말들을 제가 지금 정리해서 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공격하냐면 미약한 사람들이 하늘이 무언가 미약하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 같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어? 말라 비틀어진 나무 같은 너희가 성벽 제거해? 웃긴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너희 힘으로 스스로 뭐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운전면허는 있지만 운전을 잘 못하는 장롱면허 가진 사람에게 운전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 하는 것과 똑같이. 너희가 뭐 성벽 제거할 수 있어? 제사를 드리려는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성벽이 제건되고 성벽이 운전해질 것 같아? 하면서 신앙도 조롱하는 모습.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너희가 하루 1년도 더 걸리겠다. 이런 조롱이.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다 잿더미에서 돌 꺼내서 다시 건축하려고 하느냐? 재료나 있느냐? 완전히 신앙도 무시하고 능력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하면 너희가 만약에 성벽을 다 제거해서 쌓았다고 하자. 그러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그런 얘기. 너희가 만들어놔도 그거 연약해서 여우가 올라가도 흔들어질 거야. 그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야, 그럼 우리가 가자. 치자.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방해꾼이 나를 비난하는데 내 능력도 비난하고 내 신앙도 조롱하고 해도 별것 아니라고 다 공격을 해요. 이렇게 공격을 당한다고 할 때 어디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제일 상처받는 것은 마음이에요. 가슴이에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억창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어디를 공격하느냐? 마음이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읽어주는 건 뭐냐? 너희가 지킬 것 많은데 뭘 지켜야 되느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전쟁과 모든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심리전이에요. 강한 심리전부터 이겨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냐? 우리는 마음을 공격해요. 오늘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심했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사람들이 그 전의 상황에는 절반쯤 건축하고 나니까 이거 이렇게 계획대로 가면 잘 되겠다. 그래서 꿈에 풀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낙심을 해요. 이게 힘이 빠져서 낙심했느냐? 아니면 흙덩이가 많아서 낙심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마음이 무너지면 상황 끝이에요. 왜 마음이 무너지느냐?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자꾸만 위험한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니까 너희를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너희를 공격해올 것이다.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이걸 열 번이나 했다고 하는 말을 무수히 많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서 좋은 얘기, 밝은 얘기를 많이 들으면 힘이 나요.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 공격해온다, 이게 여론전도 하고 선전포고도 하고 이런 공격하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꿈을 이뤄요. 꿈을 이뤄요. 이게 나쁜 것이 여론화되고 선전포고도 하니까 야, 이게 겉부터 먹고 꿈을 이뤄요. 야, 이거 안 되겠네. 꿈을 이르면 부정적이 돼요. 그래서 다 불가능한 거치같이 보여요. 꿈을 이르면 그다음에 좌절을 해요. 힘을 내서 건축하고 힘을 내서 성벽을 쌓아야 할 사람들이 꿈을 잃고 좌절하니까 앞에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해봐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해봐도 소용없는 거. 다 안 되겠다. 그러면서 겁을 내요. 그러니까 겁을 내니까 야, 이게 불안하죠? 우리는 죽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극히 작아지는 거예요. 매특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동안의 삶의 얘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니까요. 마음을 무너뜨리면 꿈을 잃고 좌절하고 겁을 내요. 그리고 다 부정적이 되고요. 불안하고 그리고 안절부절해요. 그래서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느냐? 마음을 공격해요. 심령을 공격해요.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할 지여다. 내가 너희에게 심령의 평안함을 주느니.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는 우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전략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집착하게 해요. 집착하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만 떠오르게 해요. 우울한 생각이 떠오르게 하고 미운 생각, 원하는 생각이 자꾸만 떠오르게 해요. 이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물리치면 돼요. 그런데 그게 떠오르는 게 생각에 딱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나를 억압해요. 억압해요. 억압하면 내 안에 탄식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그게 말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마음의 우울함이 들어와요. 마음의 우울함이 들어와요. 팔자 탄식을 얘기하고 운명을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울함이 들어오면 마귀가 쑥 들어와요. 잘 아셔야 돼요. 집착이 떠오르고 생각이 날 때까지도 마귀는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 집착이 생각으로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며 내 마음이 우울해지면 마귀가 내 턴줄을 알고 들어와요. 그러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날 너무너무 많아요.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우울함이 사로잡혀서 마귀에 터전이 돼서 사로잡혀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떤 재난 때문에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는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이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너 어디 가냐? 그러더니 아, 나 지금 사람 1만 명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더니 아니, 너 혼자 어떻게 1만 명을 죽이느냐? 그러더니 아니, 나는 100명밖에 못 죽여. 그럼 나머지는 누가 죽이느냐? 두려움이 죽여. 재난과 두려움을 의인화해서 한 말인데 실제로 어떤 사건의 재난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재난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죽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공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진과 홍수나 자연재해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한 두려움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전체 우리를 어디를 공격하느냐? 심령을 공격해요. 마음을 지킬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여러분, 마음이 착하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을 악한 영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배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자꾸만 무너져요.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요. 상황이 조금 나빠지면 무너지고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십시오. 담대함이 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불안이 물러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 이들은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도 잘해야 돼요. 기도도 잘해야 돼요. 기도했는데 힘이 빠지고 기도했는데 좌절하고 기도했는데도 절망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그리고 담대함을 얻고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해도 힘과 담대함을 못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여기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래요. 기도를 했는데도 낙심해요. 기도를 했는데도 좌절해요. 왜 그러냐. 상황만 바라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상황에 처하게 돼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관점이 더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해요.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면 답답해요. 기도해도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문제 가운데도 이기야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권능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라. 요한 1서 4장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가 이기었나니 이긴 이유가 뭐냐. 이긴 이유가 뭐냐.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연애 프로그램에 내 안에 너 있다.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악한 마귀보다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기도를 하시되 상황과 문제만 보지 마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고 행하세요. 기도하고 행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확신이 있고 용기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분명한 건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용적 전쟁을 하려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냥 상황과 문제만 보지 말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요. 니에미아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야, 싸워라. 기도하고 싸워라. 너희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기도하고 싸워라. 그래서 그들이 일한 한 손에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싸웠어요. 그러면서 성벽을 재건했어요.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행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갖고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세요. 이게 이기는 방법이 김진혁 씨가 쓴 책 중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짐을 싣고 가던 수레가 진흙탕에 빠졌어요. 수레가 진흙탕에 빠졌어요. 꼼짝을 안 해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수레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수레가 꿈쩍도 안 해요. 수레가 꿈쩍도 안 해요. 그랬더니 기도의 응답인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장로님 뒤통수를 탁 치면서 하는 말이 김장로, 제발 수레 밀면서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 기도 안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수레 밀고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밀고 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행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은청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의 Khmer 2 이후에 신경 찬스조 나왔습니다. 대한 언γο Apparently 한국 울보 주요 입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